유진씨에요? 그럼 북에서 놀 때 뭐 어떻게 놀아요? 친구들하고 놀 때 녹음기 같은 거 틀어놓고 놀고 진짜 그러는구나? 한선아씨도 그랬는데 녹음기 틀어놓고 춤추고 춤은 어떤 거 췄어요? 춤이요? 북한에서 한때 유행하는 디스코 일어나서 잠깐 보여줘요 오! 잘한다! 알아 알아! 콜라스 봐라 알아! 어? 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다 보고 나니까 유대 씨가 춤 잘 추는거죠. 그럼요. 지금 방금 춤을 추신 태민 씨는 CF 광고를 보고 이걸 배운거야. 광고에는 주로 이걸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게 춤 분석하시는 분은 어떻게 추는지 찰랑찰랑. 찰랑찰랑 찰랑데네. 산에 담긴 위스터빗처럼. 그 모습이 찰랑데네. 사랑일날 만난 소리던가. 그 모습이 찰랑데네. 이 마지막에 항상 중요하거든요. 오늘은 그래도 많이 뜬거에요. 27cm 떴어요. 소등자들이 육신이 느껴져요. 잘한다